아 2대2로 경기 끝납니다 너무 굿 너무 이뻤고 너무 굿 야 괜찮아? 언니 다리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안 아껴요 아껴어 와 이 자식아 양평을 모아주지 자 이제 정말 그 졸래팀 대 화이트팀 승부를 가려야죠 이번 올스타전도 마치 징크스처럼 승부차기로 오늘의 승리팀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부차기 2대 어? 승부차기 2대? 아니 아니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아 무호흡증 걸리네 진짜 화이트팀의 꿀키퍼는 킥섭 그리고 블랙팀의 키퍼는 캐시로 역시 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 둘 다 꿀키퍼 괜찮아 맞아 그것 때문에 골에 안 들어갔어 캐시가 오른손잡이지 그러면 올로 보내는게 더 빡기 어렵겠어 쭉 우리는 인사이드로 이르르 쳐도 돼 보경이 중간에 위로 약간 위로 여기 위로 왼쪽 위로 내가 우리가 약간 가르쳐줄게 오케이 자 가자 괜찮아 캐시야 캐시야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 양팀 주장이 만나서 동전 던지기로 누가 선축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사랑문호 씨 선축하겠습니다 자 블랙팀의 선축입니다 심리적으로 선축하는 팀들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올스타전이라 선축을 긴장하고 있는데 먼저 차는게 낫습니다 오 유원아 저거 킷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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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킥커의 부담감을 허경이가 이겨낼지 주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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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이 화이팅 자신감있게 화이팅 오늘 제가 블랙팀 주장을 맡아가지고 완장을 차니까 마음이 좀 더 묶고 허경이 선수입니다 허경이 골 1번 킥커 허경이 올스타전 첫번째 페네틱킥 자 허경이 자 허경이 골 정확하게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아주 강했죠. 3단으로 아주 인사이드로. 그걸 어떻게 막아. 저거는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머그 강시지였어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저렉! 자, 이렇게 하면 김보경 화이트 팀의 일본 득션에 부담이 되거든요.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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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화이팅! 김보경 화이팅! 너렉! 캐시 화이팅 많았다. 캐시는 많았다. 그런데 보경이 거도 일단은 쎄야죠. 얘네 다 쎄잖아, 김보경이. 자, 일단 블랙팀이 첫 단추를 잘 꼈고요. 자, 김보경 준비합니다. 화이트 팀. 골키퍼는 캐시. 캐시는 움직이질다 보다. 무서워. 어떻게 해, 보경? 킥 파워는 최고죠. 자, 김보경. 캐시대 김보경. 엘트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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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갔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김보경 선수가 가수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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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막을게. 괜찮아, 괜찮아. 자, 김승혜 선수가 블랙팀의 2번 킥으로 나왔습니다. 아, 개벤져스 김승혜죠. 완벽하죠? 100% 승리를 잘하는 개벤져스 팀의 김승혜. 제주도 거의 다 맞지, 기합대. 승혜도. 아, 김승현 파이팅. 승혜야. 방향 생각하고 자신 있게 자. 승혜는, 승혜는 여기야. 승혜는 오른쪽이야, 승혜는 오른쪽. 승혜야, 반대로 자. 승혜는 오른쪽이야. 반대로 자. 승혜는 오른쪽이야. 반대로 자. 승혜는 오른쪽이야. 반대로 자. 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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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어요! 승혜! 어, 맞혔어요! 킥 솜이 나왔습니다. 킥 솜! 킥 솜! 킥 솜!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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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러면 화이트 팀이 힘을 받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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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 괜찮아. 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뭐 하는 거죠? 버리는 건가요? 버리는 데 잘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블랙 팀은 인정사정 없네요. 김승회를 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서 선수가 화이트 팀의 두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경서 화이팅! 아, 어떡해. 나 못 본다. 아, 어떡해. 나 못 본다. 아, 어떡해. 경서 화이팅! 자, 이거 너무 원점으로 가는 거죠. 아, 미치겠다. 못 보겠다. 경서 어머니 지금 참아 보지 못하고 계세요. 자, 2번 피커 화이팅! 경서! 경서! 엿망쳤어요! 경서! 엿망쳤어요! 캐시! 에이, 방아댑니다! 아, 너무 가운데로 쳤어. 너무 가운데로 쳤어. 너무 가운데로 쳤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1대 0입니다. 그리고 서기 선수가 블랙팀의 세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서기인데. 미치겠다. 서기예요? 서기? 제발 제발 제발. 서기 화이팅. 힘만 드리고 차는 걸 보여줄 거예요. 부드럽게 서기 대 키썸. 서기. 서기. 꺾어서 못 차. 아 키썸. 키썸 다리로만 남았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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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았어. 왜 이렇게 막아. 야.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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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서와 서기. 경석이 콤비가 오늘 골 맛을 보지 못합니다. 야 괜찮아. 파이팅. 서기야. 연습하자. 연습하자 우리. 우리 오늘 반성해야 돼. 반성해. 잘해 잘해. 아. 화이트 유빈인가요? 오늘. 골을 넣었던 유빈 선수인데요. 캐시의 위압감에. 지금 다들 골 감흥입니다. 필드 할 때보다는. 승부차게 할 때. 긴장이 더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넣어야 하는 중요한 순서이기도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자 유빈. 와. 유빈. 와. 유빈. 와. 역시 대담한 유빈입니다. 정부로선이. 정말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앞전에 키터들이 많이 실수돼서. 굉장히 부서무처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해냅니다.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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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입니다. 원점이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잊어버려 잊어버려. 너 봤어. 봤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블랙팀은 박선영 선수가. 아 김가영 선수가 나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이게 온다니. 야 이게 온다. 야 어차피 또 전기잖아. 이렇게 되면 원더우먼 골키퍼와 원더우먼 키커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집안싸움이야 집안싸움. 집안싸움이야.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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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팀일 때는 몰랐는데. 형제팀이 되다 보니까. 홀몬에서의 키썸 주위의 존재가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키썸 이건 넣는다. 손이 부러져도 막아보자. 김가영 대 키썸. 김가영. 뼈 왼쪽입니다. 뼈 왼쪽입니다. 김가영. 언니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너무 잘했어. 블랙팀이 또 한 번 리드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원래 일로 차가지고.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할 수 있어. 해볼게. 나 슬피도 너무 미워하지마. 그 함성 소리 듣는데 약간 멍해지던데. 너무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제발 제발. 자 이영진 선수 네 번째 키커.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이영진. 골. 이영진. 동점골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봅니다. 잘 차요 이영진 선수.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정해 놓고 강하게 차는 못 맞어요. 다시 2대2네요. 원점입니다. 원점입니다. 또 한 번 원점 돌리는 화이트 팀. 다섯 번째 키커입니다. 왼발 키커 김민지. 지금 민지가 이런 부담을 이제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고. 자 김민지. 육상 선수들이 하는 거죠. 육상 선수들이 하는 거죠. 선수들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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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김민지.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원래 꼭 저러면 못 넣었더라고. 아, 걷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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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또 들려왔어. 아, 아빠도 엄마도 지면 안 되는데. 야, 이제 화이트가 누면 끝납니다. 나 누면 뜻이야. 네, 언니 누면 뜻이야. 집중하고 뜻이 보지 말고, 미리 골대 보고 들어가요. 자신 있게. 선수가 넘겨내면 형들은 끝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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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i BOO 그리고 골키퍼는 캐시! 채리나! 채리나! 골! 채리나! 골! 채리나! 채리나! 화이트팀이 마지막에 경기를 끝냅니다! 5시간! 8시간! 4시간! 3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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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블랙팀 대 화이트핑 오늘 명승기로 보여줬는데 위 승부차기에서도 화이트팀이 3대2로 뒤보면서 극적인 승부차기 결말이 났습니다! 우리끼리 고개 먹어야 해요. 돌렸다, 먹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